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맡은 검찰티입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제를 찾고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하면 거의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쌤이 이번에는 새로운 걸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의 컨셉 한번 위에 같이 적어볼까요? 오늘의 컨셉. 오늘 수업의 컨셉은요. 바로 정답에서 역투적 분석을 하겠다라고 쌤이 가지고 왔는데 정답에서 역투적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레싱 대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연동이 잘 안되네요. 또 이 자리를 이동해봐야 되겠네 레싱 대비에서 사용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레싱 대비 그 이유는 뭐냐 정답으로 선택한 지문에 정답으로 선택한 선택지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 이 말이 무엇이냐 이 평가원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말이 정답 보기문 선택지에 존재하고 그래서 이걸 위주로 역으로 모의고사를 분석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문맥상 동의어 찾기 혹은 키워드 반복하기와 통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1번으로 한번 읽어 볼 거예요.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 바로 1번이었다. 21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었다. 그래서 형광패드로 색칠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더하니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체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에 따라서 많은 에너지를 말하는 키워드와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역으로 추적하기 연습만 하더라도 지문 흐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것은 선생님이 처음 강사를 시작할 때 공부했던 방식이고 여러분들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알았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답으로부터 왜 이것을 정답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지문은 어떻게 이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을까? 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문의 짜림새 있는 모양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 볼게요 와이파이와 돌아와라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요 자 imagine that your body 상상해 보세요 너의 몸이 배터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and the more energy this battery can store the more energy you will be able to have within a d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빨리 되라 좀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쪽 문장 한 번만 보시면요 이 문장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업법 시간에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지문의 내용 위주, 독해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업법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더 more energy the better can store 라고 했는데 아까 어디서 봤었지 1번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more energy에 표시 한번 해보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네가 하루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확 부셔고 그냥 표시 두 개 자 더 more energy 더 more energy 두 가지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아하 지금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벌써부터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말이 선택지에 벌써 적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게 선택지에 벌써 적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거냐면 첫 문장 규칙이다 라고 얘기해서 첫 문장에는 선택지가 반드시 아 선택지에는 소재가 반드시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첫 문장에는 소재를 제시를 하고 이 소재는 반드시 선택지에 삽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키워드 삽입이라고 얘기했었지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이놈의 키워드가 선택지에 왜 안 보일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Every night when you sleep 네가 잠잘 때마다 This battery is recharged 이 배터리는 충전이 됩니다 With as much energy as 뭐와 함께 자 문장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요렇게 해가지고 자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 뭐 뭐 충분한 에너지 만큼 충전되고 있다고 한 만큼 네가 오늘 네가 사용한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있는데 During previous day 이전날보다 이전날동안 네가 사용한 에너지 만큼 충전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이라는 키워드는 보기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면은 아하 얘는 지금 처음에 소재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중간은 뒷받침이구나 뒷받침 문장이구나 라는 거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전부를 다 읽어야 될 건 아니구나 라는 감각도 여기서 잡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소재를 제시했어요 더 많은 에너지라고 그러면서 뒷문장은 뒷받침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if you want to have 네가 가지고 싶다면요 a lot of energy 요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나왔네요 키워드 반복하고 있지 a lot of energy 자 표시 한번 해보시고 자 많은 에너지를 네가 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you need to spend a lot of energy today 요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많은 에너지를 오늘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디 있었죠 자 얘는 여기에 나와있는 키워드네 자 보이시죠 표시 한번 하겠습니다 you spend a lot of energy today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개는 문맥상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ur brain consumes only 20% of our energy 우리의 뇌는 20%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o it's a must라고 하는 must는 필수 조건이라는 명사입니다 필수 조건 자 필수 조건입니다 뭐 하는 것이 충전하는 것이 뭐를 보충하는 것이 thinking activities 생각 시간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생각을 어떻게 보충하지 라고 했더니 뒤에 보시면 나와요 walking and exercise that spent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걷기와 운동하기를 하세요 요렇게 말하고 있네 아하 지금 그러면 소재는 소재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거기 뒤에 있는 서술 부분은 뒷부분 주장에서 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선택지의 구성이에요 키워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서술 내용 어떤 동작이랑 상태를 얘기하는 내용들은 뒤에 문장에서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렇게 다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적을 해봤을 때 요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표시한 내용을 과연 어떻게 내신에 써먹을 수가 있는가 혹은 모의고사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아닌데 메모 한번 하겠습니다 메모 자 지금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얘기했고 에너지 쓰세요, 거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뒤에 내용도 보시면은 저장은 더 많이 될 수 있다 네가 더 많이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에너지를 더 쓰면 더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지문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문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쓰여지는 지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짜여진 단어들 짜여진 문장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문의 일관성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수능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는가 바로 누가 나온 문장을 풀 때도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게 되겠다 어휘 문제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게 되겠다 자 그럼 어휘 문제 어떤 식으로 내신 때 고등 내신 때 등장하는지 한번 보면요 쌤이 표시한 내용들만 본다 할지라도 보게 되면 더 more energy, 더 more energy, 더 more energy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럼 중간에 있는 To spend a lot of energy toda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또 안 움직이네요 어 네 중간에 있는 얘 한번 보자 누가 와이파이를 갖다가 쓰나봐요 자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쪽에다가 어 내신 시험에는 과연 어떻게 등장하는가 자 일관성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let's와 같은 키워드를 넣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저 자리에다가 let's와 같은 키워드를 넣기도 한다 그런데 저렇게 변형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지문의 일관성만 보시고 저 답변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 바니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작돼서 아 이것이 요렇게 요렇게 배치되어 있구나 이 키워드들이 이 자리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어휘 문제가 등장을 하면 저렇게 대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등부 내신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야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키워드가 반복되니까 어휘도 그랬고 빈칸도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뭐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빈칸 출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된다 지문은 어 모의고사 문장은 일곱 일곱에서 여덟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 일곱 여덟 문장이면 별마디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관성 있게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착안을 하시면 나중에 어? 내 신에서 이상하게 변형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쌤은 기술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쌤은 기술 영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몇 번이냐면 36번부터 39번입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지문 연결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지문 연결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아 이런 흐름으로 글이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내 신에서 아무리 변형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고를 수가 있고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에도 아 이렇게 흐름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일관성 있게 쓰여지는구나 흐름이 바뀔 때에는 역적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을까요? 손 한 번 흔들었고 이해되시는 사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 연결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볼 지문은요 바로 35번입니다 35번 35번은 무관한 문장이라는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위에다가 조금 메모해 보겠습니다 무관한 문장 풀기 자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은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휘만 주어지면 초딩도 풀 수 있습니다 사실 무관한 문장이 그만큼 쉽다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초등부를 맡았던 시절에 단어 다 뿌려주니까 애기들도 풀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단어라고 얘기했지 무관한 문장을 푸는 열쇠는 바로 밑에 적혀 있습니다 소재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재 무관한 문장은 소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키워드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에요 자 그럼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예문을 지금 말로 할 거니까 그냥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나나를 먹습니다 바나나는 단백질이 풍부한 과일이라서 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성향이 있어서 변비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바나나는 칼륨이 너무 높아서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마지막 문장 있죠? 칼륨이 많아서 신장을 망가뜨린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앞 내용들은 다 바나나가 좋다라고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문장은 마이너스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달라졌지 그래서 얘만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될 이 소재가 얼마나 언급이 되었는가를 판단해 보라는 말입니다 글씨가 좀 안 보이네요 소재가 얼마나 언급이 되었는가를 판단해 보라는 말입니다 글씨가 아니라 소재가 얼마나 언급이 되었는가 바나나는 몸을 만들기에도 조코 단백질이 풍부해서 칼륨이 풍부해서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대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잡기 위해서 바나나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주인공 누구예요? 바나나가 아니라 코끼리지 소재가 단순히 언급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18년 11월 모의고사에서는 예로 문제를 풀면 되었습니다 소재 언급 비중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일관성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it be nice? 좋지 않겠습니까? Would it be nice? 좋지 않겠습니까? If you could take your customers 네가 너의 고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Buy the hand and guide each one through 손을 잡아서 직접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좋지 않겠어? Guide each one 각각을 인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각각 사람들을 인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떻게? Through your store 너의 상점으로 While pointing out 가리키면서 뭐를요? All the product 모든 상품들을 You'd like them to consider buying 그들이 사기를 고려하도록 만들고 싶은 그러한 상품들을 직접 가리키면서 손님을 직접 잡아 끌어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첫 문장에 바로 소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지? 4번이었지? 그럼 4번이 왜 오답이 되어야 하는 바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문장에 있는 소재 선택을 해 주시면요 손으로 직접 끌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번째 각각을 상품 가리키면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상품을 가리키면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쌤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것이 키워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도 그대로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Most people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나 파리큘러를 enjoy 특히 즐기지는 않습니다 뭐하는 것이 Having a stranger grab their hand and drag them through a sto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구문 분석하면은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낯선 사람이 그들의 손을 잡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그들로 하여금 상점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키워드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이 되었죠 자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의 손 잡고 끌어오는 거에요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오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오히려 Let the store do it for you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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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가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상점이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자 store do it 뭐 상점이 직접 손님을 이끌어주고 보고 싶은 상품들 가리킬 수 있도록 시키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3번 문장 보시면은 Have a central path 자 중앙 길을 뚫어놓으세요 중앙 복도를 만드세요 Then it shuffles through the store 아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순간에 스토어에서 지우시고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쇼핑객들을 이끌고요 그 쇼핑객들을 이끌고요 뭐를 통해서 그 상점으로 이끌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보도록 만들고 있어 어떻게 different department of product of product area 상품 진열대에서 각각의 상품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들을 중앙 복도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키워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 쇼핑객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니 내가 하지 않아도 상점이 직접 상품들을 가리켜주고 있다 라는 것까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들이 직접 가리키고 있다 까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은 왜 틀렸을까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좋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You can use the effect 이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한 효과가 음악의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상품 아 미안 쇼핑 행동에 쇼핑 행동에 있어서 음악의 효과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하면서 Playing in the store 가게에서 연주하면서 요렇게 일단 선생님이 구우를 나눠서 구문을 나눴거든요 자 그러면 키워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키워드 판단을 해 보시면 어 손님들을 이끌어 가지고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키워드는 언급이 되기는 했거든요 뭐라고 쇼핑 비헤이비어를 쇼핑 비헤이비어는 언급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음악의 효과를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플레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재는 한 번만 언급해 놓고 이 4번 문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음악에 관한 것이었어 그래서 소재의 언급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재를 단순 언급만 했으므로 4번이 풀리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 그 정도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요 This path leads your customers 똑같은 말 다시 하고 있지 너의 손님들을 끌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체크아웃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4번 제외하고 다 키워드로 일관성 있게 쓰여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알겠어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군가는 이게 끼워 맞추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끼워 맞춰서 이 지문을 이 지문에 끼워 맞춰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키워드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까 왜 이 문장으로 흘러갔을까라는 궁금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정답에 맞게 잘 끼워서 분석할 수 있을까 요거 고민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35번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우리가 보러 갈 것은 29번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29번으로 자 29번으로 넘어갔을 때 자 이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은 현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등장하지 않는 문제 유형입니다 현재는 5가지 중에 고르는 건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신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양자택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되거든 이 양자택일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신 때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쌤이 너무 게을러서 이 문제를 내나 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내신 문제로 선택이 된 거야 알았죠 근데 우리 역시나 정답 알고 있었어요 정답 알고 있었어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네 정답 2번이었지 자 2번 표시 일단 먼저 해 주시고 2번 표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2번에 알맞는 키워드들을 일단 색칠을 해 둘 거예요 자 그러면 A번은 뭐였다고요 B번에서 Predicability였다고 Predicability를 물어보고 있었다고 자 B번에서 뭐 물어 보고 있어 Frustrated를 물어보고 있었다고 자 C번에선 뭘 묻고 있냐면 Implies를 묻고 있었다고 자 그럼 이 지문들의 연결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만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notice repetition 자 우리는 반복을 확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반복이란 키워드 뭐가 될까 반복이란 키워드 자 우리는 반복을 파악을 하는데 어디에서 혼란 속에서 반복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The opposite 반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We notice a break 우리는 단절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자 일단은 여기에서도 한번 표시하면은 아 이 반복을 키워드로 무언가를 얘기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답 찾을 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주제문장 분석할 때 뭐라고 했지? 키워드가 주제에 들어간다 라고 했죠 주제에는 머시기 머시기 반복 머시기 머시기 요렇게 말해야 된다 라는 키워드가 첫 문장에 등장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C번에 대한 것들 도출해 볼 건데 아 A번에 대한 것 도출해 볼 건데 But How How do this arrangement 이러한 배열은 Make us feel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자 And what about perfect regularity and perfect chao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완전한 규칙성과 완전한 규칙성과 완전한 혼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완전한 규칙성이 뭐겠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반복은 Some repetitions Give us 우리에게 주고 있대요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다면 Sense of securit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ense of security 뭐? 안정감을 주고 있대 안정감 아하 이 소재인 repet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나와있는 점검사 인댓인데요 인댓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어? 답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 안정감은 뭐야? 왜 안정감이 오지? 자 표시할게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올 것이다 아하 우리 질문에 앞문장에 앞문장에 정답의 근거가 포함되었구나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We know what is coming next 무엇이 다음에 오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래서 We like some predictability 우리는 예측성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문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잘 짜여 있구나를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후반부에 Unpredictability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한 대로 읽으시면 되고 자 쌤이 어휘문제 왜 정답 이거 골랐어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열은 이거 같았어요 감으로 풀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지문의 근거 있습니다 지문의 근거 여러분들이 역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지문 스스로 다 분석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반드시 역추적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비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e arrange our lives 우리의 삶을 배열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배열해요 largely 주로 어떻게 repetitive schedule 여기 또 반복 나왔네 반복적인 일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로 아 우리의 삶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반복과 반대 키워드 등장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려나요? 자 랜덤리스라는 반대 키워드가 일단 등장을 했어 랜덤리스라는 반대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랜덤 아있나 이건 이 색깔로 해야 되겠네 랜덤 다시 랜덤리스라는 반대 키워드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쌤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컴마컴마 무시하시라고 이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뒤에서 내용 찾아볼 수 있구나 라는 것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 무서운 뭐가 나왔냐? 역접이 등장했습니다 것이라는 역접이 등장했어 요거를 또 한번 문장에 참색하러 갈 건데 읽어보고 쉬는 시간 갔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perfect regularity 이 완벽한 규칙성은 perhaps even more horrify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뭐였지? 것이 등장한 다음에요 아까 우리 똑같은 키워드 있었어요 무섭다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완벽한 규칙성은 누구였냐면요 완벽한 규칙성은 키워드였어 반복이었어 반복 그럼 벗다운부터 반복에 대해서 비판하겠구나 라는 것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색깔 안 맞잖아 그치? 색깔이 안 맞아요 perfect regularity랑 horrifying이랑 색깔이 안 맞아요 아 무언가 이제까지 읽은 것에 반전을 주고 싶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implies를 이제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완벽한 규칙성은 완벽한 규칙성은 is perhaps 아무래도 more horrifying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서 monotony monotony라고 하는 건 단조로움이야 그러면 무작위성보다 단조로움에서 더욱더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그것은 내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차가움 냉혹함 그 다음에 mechanical quality 기계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 겹치겠습니다 완벽한 규칙성은 무섭기 때문이다 완벽한 규칙성은 무섭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초록색으로 칠했던 저 키워드가 초록색으로 처음에 보라색에서 시작했던 키워드가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다시 보라색 키워드가 파란색임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결국 저 빨간색 키워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라색이었던 친구가 초록색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의 특성이 결국 뭐였다? 파란색이었고 빨간색이었다라고 그러면 완벽한 규칙성이 가지고 있는 예측성이 있지만 완벽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쌤이 떡밥을 한번 회수해 보겠습니다 주제 뭐라고 해서 반복이라고 했지 반복 뭐였어? 그리고 반복은 뭐야? 규칙성이었지 규칙성 규칙성은 규칙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음 음 자 규칙성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규칙성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혹은 제목을 말하시오 규칙성에 대한 비판 반복에 대한 비판 요렇게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버시 후반부에 등장을 했거든요 버시 후반부에 등장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지문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 옆에 메모해 볼게요 갑자기 등장해서 지문의 흐름을 바꿨어요 갑자기 등장해서 지문의 흐름을 바꿨다 초록색인 줄만 알았던 지문의 흐름을 파란색으로 돌려놓고 빨갛게 물들였어요 그래서 저 버시 이끌고 있는 문장 같은 친구들이 대체로 내신에 어떻게 등장하냐 문장 삽입으로 등장합니다 문장 삽입으로 등장하고 수능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지문의 흐름을 바꾸는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 때문이에요 지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지문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잠깐 휴식하겠고 8시 1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 휴식 1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답 4시 1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5시 1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2분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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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전입니다. 캠프시고요. 시작할 건데. 네. 바로 퀴즈 나갔습니다. 범철티의 오늘 수업 컨셉은 무엇인가요? 바로 받아 적으시오. 오늘 컨셉 무엇일까요? 오늘 범철티의 수업 컨셉은 정답에서 역주적 분석하기. 퀴즈 답변 얘기했습니다. 못 돌아온 사람들은 퀴즈를 답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2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범철티의 수업 컨셉은 무엇인가요? 정답에서 역주적하기이다. 오늘 범철티의 수업 컨셉은 정답에서 역주적하기이다. 오늘 범철티의 수업 컨셉은 정답에서 역주적하기이다. 다 적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정답에서 역주적하기이다. 20초 지났습니다. 안녕. 우리가 이제 가볼 지문은요. 38번이 아니라. 38번 맞아요. 38번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답으로 역주적을 하면서 이제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지문은 반드시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되는데 그 일관성을 해치는 역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역접이 들어올 때 후반부에 갑자기 증장을 했을 때에는 문장 삽입이 되더라 라는 패턴이었습니다. 문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문장 삽입의 후보문장이다 라는 건데 38번과 같은 문장 삽입 풀기에 어떻게 접근할까 메모 한 번 하겠습니다. 자, 문사 풀기 자, 문사 풀기 문사 어떻게 풀릴 것이냐 첫 번째 초보들은 어떻게 풀까요? 초보들은 다 읽고 다 읽고 다 읽고 끼워 넣기를 합니다. 초보들은 다 읽고 끼워 넣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우리말은 글자부터 가요 위에서 아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쓰게 되어 있어서 어 그 국어 지문을 읽을 때도 역시나 약간 뭐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떡밥을 뿌려놓고 떡밥 회수하도록 쓰여져 있어 그래서 약간 미괄식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문의 일관성이 초반부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문학 차이야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 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들 그래서 지문들도 다 긴밀하게 연결성 있게 일관성 있게 쓰여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구괄식으로 써서 걔를 바로바로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이라도 문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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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길로 나가야 돼 이게 영어와 국어의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의 그 논리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국어 지문을 읽는 것처럼 접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앞문장 뒷문장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 왜? 영어는 허접한 언어라서 그렇게 우리처럼 고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바로바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매우 논리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번째 두번째 중수 방법이야 중수 중수 방법은 뭐냐면 박스 읽고 자 올드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거에요. 박스 읽고 올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올드 인포메이션은 주어진 정보입니다.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아 얘가 앞 내용이 어떻게 말은 하긴 했구나. 이 친구는 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관사 더일 수도 있고요. 서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앞에서 언급한 어떤 어구일 수도 있어. 얘를 판단해가지고 얘가 어디서부터 등장을 할까? 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고수 방법이야. 고수 방법은 박스 무시하고 박스 무시하고 그냥 읽어서 단절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서 단절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이 바로 고수 방법으로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원이 지시하는 사항이야. 여러분들에게 박스를 읽으세요 가 아니라 지문의 단절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대.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박스 무시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하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고수 방법으로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한번 고수 방법으로 읽어볼 건데 같이 한번 독해하겠습니다. 자, The way we communicate.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Influences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To build strong and healthy communities.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져요.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문장 뭐였어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식이래. 키워드 등장했네요. 키워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읽어보시면 traditional ways 전통적인 방법이야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법은요 have emphasized 강조해왔습니다. 뭐를 debate and argument 토론과 논쟁을 강조해왔습니다. 토론과 논쟁을 강조해왔다. 토론과 논쟁 무엇의 하위 개념이지 의사소통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뭐야 키워드가 문맥상 동의어로 등장했다. 라는 거 지난주랑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 미국 미국은 강력한 트래디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뭐하는 전통이냐면 그 전통이 using town hall meetings 어디 그 이제 경로당 같은 town hall 얘기하는 마을회관 회의를 마을회관 회의에 대한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회의에 대한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deliberate important issu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Deliberate 과연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을까 Deliberate 라고 하는 것은 숙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숙고하다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회관에서 모이시다 라고 하는 거야 Within communities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 요렇게 봤을 때 연결성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연결성으로 파악해 보시면 뭐하고 있대? 공동체 안에서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공동체 안에서 이슈를 생각하겠다라는 건 뭐야? 의사소통하겠다라는 거야. 어? 첫 문장하고 1번 문장은 연결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 this setting 이러한 배경에서 Advocat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것은 지지자들이에요. 지지자들 지지자들 뭐 할 지지자들 아니면 For each side of issue 각 문제의 each side 각 각 부분의 지지자들 오늘 야식을 먹자 말자 하면 야식 먹는다 파 안 먹는다 파 각각 지지자들은 Present argument 논쟁 자신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For their positions 그들의 위치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위치를 주장하겠대요. 색깔이 어디갔어? 주장하겠대. 키워드 연결되고 있죠. 계속해서 과. 공공의 문제는 Have been discussed in such public forum Forum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 정도 되겠습니다. 광장 그래서 공공의 문제는 역시나 어떻게 되고 있다 토론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토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2번도 역시나 연결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 3번 Yet for debate and argument to work well, people need to come to such forum with similar assumptions and values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하 역시 또 말하고 있네요 토론과 논쟁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와야 됩니다 어디로? 그러한 광장으로 와야 돼요 뭐를 가진 채? 같은 with similar assumptions and values 같은 가정과 가치를 가진 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 같은 가정과 같이 이거 뭘까? 라고 하면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고수 방법으로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이따 이유가 나올 건데요 일단 표시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They debate The shared assumptions and values 그 공유된, 그 공통의 가정과 가치들은 serve as foundation 뭐로서 작용하고 있냐면 기초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For the discussion 뭐에? 토론의 기초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론의 기초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아하 얘도 지금 discussion이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됐으니 맞아 보이네요 자 근데 5번으로 가볼까요 As a result 즉 그 결과 Forms of communication 어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아하 키워드는 나왔는데 Such as argument and debate 자 그럼 그 의사소통의 형태는요 의사소통의 형태가 뭐냐면 Become polarized가 될 때 Polarized래 Polarized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가 된 양극화가 된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뭔데?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토론의 내용이 양극화되고 있대 서로 극과 극지방에 있다라는 그럼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지 자 1번부터 4번까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갑자기 5번에서 그래서 양극화가 됐대요 말이 되나 안되나 안되죠 그래서 단절이 있다 5번에서 고르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 다시 그럼 박스 한번 보시면 하회벌 그러나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된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해짐에 따라 라이클리우드라고 하는 건 가능성입니다 어떤 가능성? 사람들이 가정과 가치를 공유할 거라는 가능성은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양성 때문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회벌 문장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후반부에 나타나서 흐름 바꿔버림 갑자기 후반부에 나타나서 흐름 바꿔버렸어요 이런 건 악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작은 화면으로 바꿨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지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토론 문화를 통해서 토론 문화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갑자기 의견이 안 맞아요 이 말하고 있어 어? 단절이 있었구나 라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아하 5번에 빠진 저 갑자기 후반부에 나타난 흐름 바꾸는 문장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문장 삽입 문제 만들기의 패턴이고 여러분들이 고등부 올라갔을 때 이렇게 후반부에 더수로 역접으로 나와서 내용을 바꾸고 갑자기 주제도 바꿔버린다 그렇게 하면 문장 삽입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마지막 문장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겁니다 우리가 가볼 것은 바로 37번이야 37번 아이고 목 아파요 37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순서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박스 읽을 거예요 첫 번째 박스 읽고 두 번째 ABC 첫 문장 보시고요 각 올드 인포메이션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올드 인포메이션 판단해 주시고 새롭게 등장하는 뉴 인포메이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라든지 어와 같은 관사 같은 것들은 규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볼까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 볼까 라고 한다면 정답을 알고 나서 이 올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알고 나서 올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판단하시면 역으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었어? 2번이었어 자 그랬을 때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Ethical and moral systems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체계들은 are different 다릅니다 for every culture 모든 문화에서 자 according to cultural relativis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relativis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relativism rela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relate는 관련이 있다 혹은 상대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문화 상대성 노르웨이에서 손님한테 저녁밥 안 주는 것도 정말 정말 정렘이 없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이킹의 후에 담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문화이니까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문화 상대성입니다 자 all of these systems 이 체계들은 are equally valid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no system is better than another 그 어떠한 체계도 나은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동의 올드 인포메이션이 대체 어디에 등장했는가 B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번 한번 보시면은 basis of cultural relativis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문화 상대성의 기초는 개념입니다 뭐라고 하는 어떠한 진정한 표준도 뭐에 대해서 of good and evil actually exist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반복어구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반복어구를 찾았어 뭐냐면 모두 다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더 나은 것은 없어 그 이유는 뭐냐 좋고 나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 좋고 나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하 이렇게 연결성을 찾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judging whether something is right or wro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right or wrong 이거 뭐야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는 is based on individual society's belief 각각의 사회의 믿음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와서 밥대가 되면 밥을 당연히 줘야 된다 라는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도 있겠지만 손님이 있든 없든 너는 외부인이니까 밥은 네가 알아서 먹어라 라고 하는 로르웨이의 방법도 맞았다 라고 하는 any moral and ethical opinions 그래서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견들은 are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각 개인의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A번으로 가시면 their existence inherited logical inconsistenc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inherit 본질적인 그러나 본질적으로 논리적 비일관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owever가 등장했네요 문장의 흐름 바꿔주고 있다 문장의 흐름 바꿔주고 있다 그럼 내신 공부하실 때 아 예 문장 삽입할 수 있겠구나 혹은 주제 문장으로 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웹으로 등장했으니까 이 문장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딱 감잡을 수 있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유인포메이션 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에 드러나있지가 안거든 근데 뒤에 보시면은요 자 If one of safety idea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뭐가 뭐를 그 어떠한 오름도 그름도 없다라는 어떠한 맞음도 틀림도 없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There is exist no way to make judgment 뭐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판단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 질문 어디서 나오냐면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이것이 어디에 등장했니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옳고 그름 저 보라색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가 사용이 되었구나 논리적 비일관성이 사용이 되었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보라색을 비판하려고요 자 그래서 to deal with these 라고 해서 however 문장은 문제제기를 했고 to deal with 해결책 제시하고 있지 논리적 비일관성 왜냐면 비관용은 관용과 함께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관용은 관용과 함께 온다 와하 이 톨러렌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A번 다음에 A번 다음에 C가 와야 되겠구나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 C번 색칠한 초록색 구문 분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치 구문이에요 부사구 도치 그래서 비관용은 관용을 수반한다 다시 말해서 비논리적이다 라는 비논리적 어떻게 됐어 역시나 논리적 비논리성이 여기 논리적 비일관성이 여기에 또 등장했지 A번에 말한 논리적 비일관성이 C번의 첫 문장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어때요 역으로 추적하니까 이 지문의 연결성 파악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스스로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범철티가 37번 37번 정답도 툴을 위해 짚은 ABC의 키워드 키워드 세 가지를 말하시오 자 힌트는 초록색 자 ABC의 키워드 박스 키워드 아니고요 ABC의 키워드 세 가지 힌트 초록색 입니다 샘 샘 이렇게 켜놓을게요 이거 보면서도 못풀면 바로 담임 샘께 호출을 낼 것이다 알겠죠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샘은 1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